너 어디야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온파리 핸드폰인데요? 선배, 선배 일어나요. 집에 데려다 줄게요. 홍지야. 안녕하세요. 밖에 제가 타고 온 택시 있어요. 그 택시 타고 가세요? 가서 보면 봐라. 너 뭐야? 내가 뭐? 나 좋아한다며. 내 남자친구라며. 근데 왜 지저없게 왔다 갔다 해? 기분 나쁘게. 기분이 나빠? 그럼. 나쁘지 좋겠어? 정말? 어.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네가 딴 여자랑 있는 게. 웃어? 너 지금 웃음이 나와? 남자가 말이야. 한 여자를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해야지. 너 그러는 거 아니다. 어? 내가 아무래도 기억 안 난다고 해도 어떻게든 밀어붙여가지고 끝까지, 어? 이리 와야. 야. 으아, 야. 태연태? 너 다신 연락하지마! 으아, 야, 아. 으아, éc.